신문 읽어주는 남자 에어컨 좀 실컷을 하고 각 가정당 전기요금 만원 가까이 할인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동알부 취재 결과 한전의 막대한 손실을 우려한 한전이사회 측이 손실을 메우려고 전기료를 사실상 인상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한 내용 동알부가 입수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컨대 구간별로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측정해 매기는데 가장 전기를 덜 쓰는 1단계 사용자에게는 월 4천원 할인되던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한전이사회가 배임 혐의로 한전이 기소될 수 있다 고발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 4천원 할인제를 없애기로 했다는 겁니다. 1단계 사용자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저소득층이 사실상 지금보다 전기료를 더 내게 생길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률적 전기료 누진제도 개편 방향이 좀 나왔는데요. 여름철에는 요금을 인하해 주지만 여름철이 아닌 다른 계절 봄, 가을, 겨울에는 오히려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다. 세 번째 원가 이하 요금 체계도 전반적으로 손보겠다. 전기요금 자체 원가를 올리겠다. 결국 문제는 이 경제적 부담, 전기요금 부담 다 우리 서민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점입니다. 전기요금 깎아준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오히려 더 내게 생겼다라는 비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한일 관계 이거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했는데 일본이 기습적으로 한국 산업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거 일본의 명실관이 보복이다. 보복이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은 아예 양국 간의 신뢰가 훼손됐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거의 일본에서 전량을 우리가 수입하다시피 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수출을 사실상 규제하겠다. 실질적인 금수 조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과 LG는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삼성과 LG가 직격탄을 받으면 삼성과 LG에서 생산하는 공급을 제공받는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 IT 기업도 결국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일본이 재살 깎아먹기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보복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찌 됐든 저찌됐든 풀어야 된다. 안 풀면 서로가 복잡해지게 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북한의 목선에 우리 군 경계만이 뻥 뚫렸다. 그런데 군이 거짓말까지 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내에 합조단이 꾸려져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목선과 관련해서 은폐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뚫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를 잘못 쓴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잠정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내일 이걸 발표한다고 하는데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예 국방부 내에 합조단은 청와대와 혹은 국방부 위의 윗선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수상한 셀프조사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북한에서 하루 늦게 공개한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만남과 작별 순간입니다. 북한이 하루 늦게 기록영화의 형식으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영상들이 다른 앵글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두 정상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압수하는 모습이랬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꽉 포옹하기 바로 그 직전 헤어지기 그 직전 이렇게 잘 보이는 각도에서 찍은 영상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북한이 공개한 새로운 앵글에서의 영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청와대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청와대가 우리가 더 잘했다. 판문점의 주인공은 나다. 일종의 프레임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판문점 회동을 최근 접거리에서 취재한 폭스뉴스의 칼슨이 김정은이 숨을 색색거리면서 걸었다.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습니다. 꼭 폐기종 환자 같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생중계된 방송 화면에서도 김 위원장의 안색이 붉고 어두워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살펴볼까요? 과체중 고도 비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걸을 때 호흡에 이상이 있다라는 징후 건강 이상설은 고비고비마다 제기가 되어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폐기종 환자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역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길래 신문입니다. 고유정을 검찰이 기소했는데 시신 없는 기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재판장에서 과연 시신이 없는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고유정에게 어떤 판결을 낼지가 최대 법률 관심사로 남아있습니다. 전남편 살해 피의자 기소, 계획적 범행 여부 쟁점.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의 끔찍한 사건 전말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한편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돼서 수사관 그리고 프로파일러 7명이 보강 투입돼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다음이 시 piace와cycl에서 soldiers의 nostál Niekaren 어머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소함 멈춰 나서 유전해 수사관 전해질 sacrificing 물 상태는 교실 산타 지 keys